여러분 그 안녕 이라고 인사해봐요 잘가 말고 잘가는 바이고 그거 말고 안녕 만나서 서로 안보를 물을 때 뭐 잘 있었니 별일 없었니 그간 별일 없었니 뭐 문제 없어 안녕 안보물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을 저한테 하나 해보세요 뭐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뭐 있어요 하이 그냥 하이 하이 젊은 하이 하이 젊은 하이 여러분 그 하이라고 물으면 나도 대답도 뭘로 해야 되지 하이가 굉장히 캐주얼하고 하이는 아주 가볍게 그 다음에 격이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울 때 저도 배울 때 미국 가기 전에 하이는 격이 없는 사이에 나눈 인사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도미토리 기숙사에서 나와서 계단 올라가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본 태어나서 처음 보는 미국 여자야 난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격이 없으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격이 없으려면 알고 있는 사이가 되는데 나는 그 여자를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려오면서 나랑 눈이 마주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자가 난 어떻게 해야죠 무지하게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이 늘컥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격이 없는 사이에 나누는 인사라고 하이를 배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냥 눈만 마주치면 하이예요 눈만 마주치면 하이예요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그죠 여행 갔는데 앉아있어서 눈 마주치면 걔네가 싹 웃으면서 어떻게 하이 이렇게 인사해줘요 나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쪽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만 마주치면 하이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앞좌석에 눈 마주쳤다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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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또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나가는 사이에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웃거나 하이라고 인사를 해줘요 하이라고 인사를 받았으면 나도 하이라고 해줘야 되지 하이가 가장 격식이 없고 편안한 인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격식이 없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이보다 좀 높은 걸로 해주게 되면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 하이 그랬는데 내가 헬로 할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상황 따라 다르지만 하이는 하이로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하이 격식 없이 나는 당신한테 아무런 마음이 어려운 점이 없어요 격식 없이 하이 그랬는데 내가 뭐라 그러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분위기 썰렁하잖아요 그죠 헬로는 하이보다는 약간 좀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가볍죠 그죠 저쪽에서 헬로 그래서 내가 하이라고 받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좀 무겁게 인사를 했지만 내가 가볍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쪽에서 가볍게 인사했는데 내가 그걸 무겁게 받아준다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는 하이 헬로는 뭐 여러분 하이로 받아도 상관없어요 헬로라고 인사하는 것도 안부를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또 위에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쭉 오면서 내가 안부 인사를 할 수 있는 영어 생활 영어를 내가 몇 개까지 알고 있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쭉 판단해 보시면 돼요 요 위에 뭐 있을까요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알고 경험을 해서 많이 들었을 거야 what's up what's up 그대로 번역하면 무엇이 위에 있니라는 뜻이야 그게 아니고 무엇이 위에 있니 이거 진짜 위에 걸 묻는 게 아니고 요즘 어떠니 what's up 요즘 무슨 일들이 네 머리 속 너 머리 근처 우리 만화 영화 보면은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띵띵띵해서 머리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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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잖아요 그죠 what's up 요즘 무슨 일들이 네 머리 위에서 너를 누르거나 네 머리 위에서 너의 계획 속에 있니 what's up 무엇이 너의 요즘 어떻게 지냈니 요즘 네가 지낸 그런 배경들이 생활들이 뭐가 머리 위에 있니 what's up 그렇게 물어보는 게 what's up 물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what's up good ok 또는 뭐 하이 헬로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따로 하셨어요 그 다음과 이거 이거 여러분이 다 알아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뭐 어떠니 물론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이나 안부를 정말 모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병원에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그 친구가 누워있어요 너 상태가 어떠냐고 물을 때 뭐라고 물을 수 있어요 how are you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리에서 서로 지나가다 만나서 그러면 how are you 그러면 그냥 서로가 인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how are you 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인사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인사로 물었으니까 나도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인사성으로 대답을 하는게 비록 몸이 조금 아프고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인사성으로 물었으니까 나도 어떻게 이왕이면 좋은 인사로 대답하는게 좋으니까 good, fine, okay, I'm cool 하고 여러분 지나가야 되지 저쪽에서 how are you 라고 물었는데 내가 진짜 몸이 아파요 그렇다고 진짜로 how are you 그랬는데 I'm sick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how are you 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how are you, good, fine, thank you 슥 지나가는 거야 그거를 I'm sick 그러면 얘가 딱 멈추게 되는 거야 멈추게 되고 왜 그런지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안그래도 영어 못하는데 막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good 그런게 제일 좋아요 how are you 그 다음에 그 다음과요 효과에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how is it going 이거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생활 영어는 전부 다 안녕 또 안부 인사를 묻는 표현들이 how is it going is라는 것은 그것이라는 건데 요즘 일어나는 일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겪었을 때 그게 뭐냐 서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how is it going 요즘 어떻게 지내 how is it going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그러니까 어떤 이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how is it going 역시 서로 안부를 모를 때 좋은 표현이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일하고 있어요 how is it going 어때요 별일 없어 묻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니 이것도 인사예요 how are you doing 만났어요 how are you 그것도 괜찮고 how are you doing 어떻게 해가 나고 있는 내가 걔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해도 하겠지 살아있으니까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돼가냐 이게 how are you doing 잘 돼가니 라고 묻는 표현이고 인사성의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모든 게 어떠니 how is everything 모든 게 어떻게 요 뒤에 더 쓸 수 있어요 how is everything 대신에 how is everything going 이라고 쓸 수 있는데 내고 안 쓸게요 그냥 이렇게 how is everything 해도 괜찮아요 how is everything 모든 게 어떤 얘기예요 그니까 역시 친구한테도 걔가 뭔가 할 수 있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how is everything 다 어떤 얘기 how is everything 어떻게 돼가고 있는 얘기죠 역시 인사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려워지려고 그러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이 여행을 하거나 현지 생활을 조금 해보면 금방 듣게 됩니다 요거는 요런 표현들은요 요런 표현들은 어제 본 친구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볼 때도 할 수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시간의 갭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못 봤다라든지 또한 뭐 한 한 일주일 10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못 봤어요 1년은 아니고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못 봤을 적에 예 소식을 못 들은 지가 좀 됐을 적에 how have you been 내내 어떻게 지냈니 여태 어떻게 지냈니 뭐 잘 되어 가고 있는 잘 되어 갔니 how have you been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가느라고 이거는 약간의 안부 즉 한동안 못 본 그 떨어져 있었던 동안에 안부를 물을 적에 많이 씁니다 how have you been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영어에서도 이 대사는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요 is everything 벌써 is 앞에 서니까 묻는 편이죠 is everything ok 다 괜찮니 is everything ok with you 너에게 너한테 모든 게 다 무난하니 괜찮니 라고 묻는 편이에요 is everything ok with you 다 괜찮니 이거는 두 가지 미로 쓰이는데요 인사로 쓸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교실에서 만났어요 is everything ok with you 그럴 수 있어요 얘가 무슨 프로젝트 한다라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얘가 뭔가 뭔가 뭐 한다라는 걸 내가 들었어요 어 봤어요 is everything ok with you 또는 들어갔는데 얘가 왠지 우울해 보이거나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well everything is ok with you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좀 더 인사성의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여러분이 뭐 아직 hi hello what's up how are you 이거 쉽게 하겠지만 이런 거는 입에 익숙하지 않으면 당장은 잘 안 나옵니다 how have you been everything ok with you how is it going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뭐한테 도움이 돼요 들었을 때 도움이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everything ok with you 라고 물어보면 저게 뭔지 저게 진짜 인사성의 말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는 걸 알고 그게 일이 잘 되는지 묻는 건지 이런 거 how is it going 이게 정말 인사인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게 잘 되는 건지 묻는 건지 요런 뉘앙스 차이 같은 것들은 여러분 일단 알고 있어야 귀에 들리죠 그죠 생활영어 좀 많긴 한데 한꺼번에 인사성 쭉 쏟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 놓으면은 도움이 될 거에요 그죠